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에게 인도네시아 여배우가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기 여배우이자 모델, 가수 등으로 다양한 활동 중인 10화 핫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국과 합성한 사진을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해당 사진 속에는 굿나잇, 프롬 미 앤드 마이 라는 글과 함께 10화 핫조가 눈을 질끈 감은 채 정국의 볼을 향해 입술을 쭉 내밀어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0화 핫조는 앞서 2019년 인도네시아 TV 코미디쇼 오페라반 자바에 출연해 좋아하는 스타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한국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정국을 좋아한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에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한 한 장의 사진이 정국에 대한 한결같은 찐사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제시가 정국을 이상형으로 밝힌 데 이어 정국이 사진으로 랩핑된 비타민 제품을 게시했습니다. 제시는 지난 19일 자신의 공식 SNS에 방탄소년단이 모델인 비타민 제품 중 정국의 사진이 표지로 되어 있는 제품을 게재하며 제시는 나의 팬들이 이것을 줬어 너무 재밌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각종 음원 플랫폼과 주요 차트 등에서 많은 기록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국의 유포리아는 최근 스포티파이에서 2억 천만 이상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역대 케이팝 최다 스트리밍곡 19위에 올랐는데요. 유포리아는 케이팝 남자 아이돌 솔로곡과 케이팝 빗사이드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유포리아는 발매된 지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꾸준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기준 2억 1600만 이상 스트리밍을 달성했는데요. 세계 음원 서비스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에서 유포리아의 이 같은 기록은 전세계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은 강력한 음원 인기와 글로벌한 케이팝 시대의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유포리아는 앞서 방탄소년단 솔로곡과 케이팝 남자 아이돌 솔로곡 최초로 차례로 1억과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유포리아는 비영화권 대중음악과 월드뮤직 장르 미국 판매 차트인 빌보드의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56주간 한국 아이돌 솔로곡 중 최장기간 차트인하며 남다른 판매량으로 음원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국의 솔로곡 시차 또한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53주 차트인이었습니다. 이는 유포리아를 읽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의 스틸위드가 사운드 클라우드 두 개의 차트에서 1위를 동시 석권하는 음원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음악 공유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의 스틸위드 바이 전국 오브 BTS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국의 자작곡 스틸위드는 지난 18일 싱가포르 탑 50 차트의 전체 음악 장르와 팝 부분에서 1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또 전국이 MBC 복면가왕에서 커버로 노래한 빅뱅의 이프유가 탑 50 차트의 R&B 소울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탑 50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트랙을 집계한 차트인데요. 스틸위드는 지난 16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5,7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118만 좋아요를 넘어서며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